인스턴트 식품 조리방법을 알아봅시다. 라면 끓이는 방법과 순서를 알아봅시다. 라면 1개에 3컵 정도의 물을 냄비에 붓습니다. 전기 레인지에 냄비를 올려 스위치를 켜서 물을 끓입니다. 물이 끓으면 라면과 스프를 넣고 3-4분 정도 끓입니다. 기호에 따라 달걀이나 파 등을 넣고 끓입니다. 그릇에 담아냅니다.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인스턴트 식품을 조리해봅시다. 접시에 만두를 담고 랩을 씌워 전자레인지에 넣습니다. 찌기 단추를 누른 후 시작 단추를 누릅니다. 접시에 피자를 넣어 랩을 씌워 전자레인지에 넣습니다. 배우기 단추를 누른 후 시작 단추를 누릅니다. 알아봅시다. 내가 보인다 통 Chang'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